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랜만에 개봉작을 녹음해 보겠습니다. 조커 이후에 개봉작을 오랜만에 또 녹음합니다. 포드 대 페라리 녹음해 보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저희가 정서공감 시리즈로 녹음을 했던 로건 연출했던 제임스 맹골드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12월 4일에 개봉했고요. 152분짜리입니다. 2시간 반짜리죠. 좀 길어서 저도 이거 안 볼까 생각했는데 안 믿어 레이싱 나오는 영화는 극장에서 보면 사운드 같은 것도 빵빵하게 나오고 그래야 또 아시잖아요. 기계음, 엔진음 이런 것들 2시간 넘어가는 영화를 즐겨보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시장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중간에 좀 지루해지는 감도 있었지만 레이싱하는 장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152분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길게 느껴지진 않고요. 12세 관람가이고 12월 4일에 개봉했는데 스크린이 최대 986개 달렸고요. 박스어피스 2등을 달린다고 하는데 1등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겨울왕국 2편이 관객은 지금 50만이 좀 넘었네요. 다음에 이제 겨울 대작들 천문이니 백두산이니 등등 개봉하잖아요. 그때쯤 되면 스크린을 많이 뺏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보실 거면 빨리 극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공지를 해야죠. 저희 지금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청취자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 좋게 보신 영화들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강신의 영화제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내년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구성을 갖고 녹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 트위터에 그 설문 링크가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알림방송편으로 올린 에피소드에도 설명란에 설문 링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셔서 찾아오시면 되죠.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 두 배우가 했고요. 맷 데이먼은 미국인 최초로 르망 24시 대회 거기서 우승을 한 사람인데 심장이 안 좋아서 은퇴를 한 그래서 지금은 스포츠카 설계 엔지니어 이런 거를 담당하는 자기만의 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극 중에서 안녕하세요 라는 한국말이 들리는데 그거를 맷 데이먼이 한 대사인가 하여튼 실제로 캐롤 셀비라는 인물을 맡았는데 그 인물의 팀에 한국 분이 계셨다고 하네요. 아주 오랫동안 크리스찬 베일은 켄 마일스라고 정비소 일도 하고 메카닉 일도 하시면서 레이서도 함께 하시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실제 인물이고요. 기계에 대해서도 빠삭하고 성격이 좀 다혈질 그런 면이 있지만 레이싱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큰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레이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에 대해서 빠삭하기 때문에 테스트용 차를 실제로 운전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하다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맷 데이먼의 엔지니어 팀과 시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스토리는 그렇죠. 이 두 인물이 새로운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르망 24시 대회 24시간 동안 차를 타는 두 명의 레이서가 한 팀을 이룬 것 같습니다. 24시간 동안 레이싱을 하는 그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약간 정치 이야기가 좀 들어갑니다. 포드로 대표되는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 눈에 보이지 않는 같이 열정, 사람, 협업 이러한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승 메달 이런 거겠죠. 돈, 자동차 이런 것들에만 더 집중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집단으로 묘소가 됩니다. 포드가 이 포드 회사가 페라리한테 망신을 당하는데 그 망신당한 걸 대갚아주기 위해서 르망 24시 대회에 페라리가 계속해서 우승을 했던 이 대회에서 자신들의 첫 레이싱카로 우승을 해서 페라리를 보기 좋게 눌러주겠다. 이런 야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에 있는 팀에 손을 잡게 되는데 이 포드가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사내문화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정치 있잖아요. 윗사람들한테 잘 보인다던가 부하지원이 해놓은 업적을 자신이 가로챈다던가 이러한 나쁜 의미의 정치죠. 그런 정치질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회사뿐이겠습니까? 조그만 마을의 조기축구에서도 정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엮여지면서 조금 풍성한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또 그것이 이 영화의 일반적인 레이싱물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점에 평론가들이 좀 좋은 점수를 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장면들이 저는 순수한 레이싱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런 메모도 안하고 그냥 컴퓨터 화면만 띄워놓고 짧게 녹음하려고 했기 때문에 러시 더 라이벌 라고 제가 녹음을 했던 론 하우드 감독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두 캐릭터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캐릭터의 내면을 화면에 보여주고 또 그것을 비교 대조하고 그들의 경쟁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서 아주 감각적인 화면 연출 그리고 짧은 심리 묘사 화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그런 영화였고 그 날것의 그런 느낌도 상당히 주었던 작품이고 또 제가 굉장히 좋게 기억하는 작품입니다. 재미있게 봤었고 그 영화에 비하면 이 포드 대 페라리는 좀 격가지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포드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가족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면서 조금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한 러스더 라이버 같이 레이서와 레이싱 그리고 자동차 이것에만 집중된 그런 영화를 바랬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지 않나 싶어요. 평론가들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그런 포드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읽어드릴까요? 심규환 씨가 포드주의라는 포드주의라는 자본의 효용에 맞선 땀내나는 순수와 열정이 시대의 낭만처럼 흐른다. 이렇게 써주셨고 정시우 씨는 카레이싱에 참여한 두 남자가 대기업 시스템 내 복잡한 역학관계 안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지에 감독의 관심이 기울여져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본주의자들과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고 믿는 두 남자의 대결 뭐 이런 게 또 평가를 써주셨고 허나몽 씨는 포디즘 포도주의죠. 포디즘은 어떻게 개인을 말살하고 미국을 망쳤나 이거 좀 너무나간 평가 아닌가요? 이런 것들 써주셨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야기가 상당히 헐리우드의 전형적인 공식을 따라간다고 전 생각합니다. 영화 초반에 어떤 여성이 등장합니다. 크리스찬 베일의 정비소 새로운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아내였어요. 그런데 장난치면서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 척하면서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전형적인 남녀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을 정말 열정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영웅화 시킨 건데 영화의 결말을 보시면 왜 그렇게 영웅화 했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원래는 이 멧대만의 팀에 합류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래서 좀 감정의 골이 심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이서 투닥투닥 거리면서 싸우고 남자들끼리 싸움 있잖아요. 주먹 싸움 애들처럼 유치하게 그렇게 싸우면서 마음 풀리고 레이싱에 대한 열정 하나로 다시 그 팀이 합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너무 좀 간략하게 개별 동기를 보여준 거 아닌가 너무 좀 아 남자 남자다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의아했던 거는 결말철입니다. 스폴러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맷 때문에 약간 좀 눈물 머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6개월 지난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너무 낭만적으로 처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잘 풀렸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현재는 마음이 아플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처리라고 해야 될까 흔히 볼 수 있는 헐리우드의 전형적인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장면 그 사건에서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좋은 것인가 그리고 좋은 영화적 처리 방식인가 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입 장병을 낮춘 거잖아요. 저는 전형적인 것 그 자체를 비판하지 않아요. 전형성도 그 나름의 재미가 있거든요. 영화적 재미가 있고 또 관객이 쉽게 영화적 재미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이미 닦아 놓은 길이거든요. 안전한 길이죠. 관객이 새로운 길을 가든 울퉁불퉁한 길을 가든 전형적인 길을 가든 영화적 재미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 자체를 재미난 길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150분이 넘어가는 영화이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별것도 아닌 이야기로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레이싱 장면 실제 레이싱 장면들이 상당 불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사건들 그리고 기계음 엔진음 자동차 부딪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더라이벌 에 비해서는 약간 연출이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조금 아쉽기로 했어요. 포드대 페라리 에서 속도감 굉장히 살려서 레이싱 장면 연출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액션 설명해 드리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 액션 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속도감 무조건 속도감 그 다음에 무게감 육중한 철로 된 물체의 무게감 이런 것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자동차가 벽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그냥 종이쪼가리 뿌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냐 아니면 진짜로 두꺼운 강철이 짓이겨지는 그런 느낌이냐 이거는 화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어가 에서는 그런 무게감보다는 레이싱 할 때 속도감을 최대한 살렸고 속도감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 찾기 부닥치거나 이럴 때 그 사고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짜릿함 이런 김밥감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육중함 대신에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감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속도를 속이면 안 됩니다. 차가 실제로 조금의 속도를 내서 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영화에서는 그 점을 좀 간과해서 카메라도 느리게 가고 자동차도 느리게 가고 그렇다고 하면 스크린에는 속도감이 제대로 살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모두 다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함께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CG를 이용했겠지만 자동차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카메라가 놓치지 않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동차 액션도 포함해서 액션할 때 중요한 것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의 표정 감정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액션 리듬을 깨트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발차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표정을 딱 보여준다거나 그러면 액션 리듬 깨지고 그것은 쾌감이 깨지는 거죠. 포드대 페라리에서 좀 아쉬웠던 게 그런 겁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두 인물의 열정 그리고 특히 직접 차를 운전하는 크리스찬 베일의 열정 순수한 그런 모습 집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주 얼굴을 비춰줍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너무 많이 비춰주는 거 아니냐. 저는 조금 더 자동차의 역동성과 속도감에 좀 몰입하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표정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긴 테이크로 가져갔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러스더 라이벌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 위에서 아래를 찍는 부감 샷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찍어서 보여줌으로써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옆에서 볼 때랑 위에서 아래로 볼 때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축구하는 걸 높은 위치에서 보는 것하고 선수들하고 같은 높이에서 보는 것하고는 천지차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보면은 어떤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그 상황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레이싱을 할 때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를 보는 부감 샷으로 지금의 레이싱 움직임들 차들의 경쟁 부닥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조금은 더 이게 무슨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단순하게 차들끼리 경쟁하고 속도 경쟁하고 표정 보여주고 엑셀 밟고 RPM 7000까지 올라가는 걸 계속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만 연수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앞서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150분 넘어가는 이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레이싱 장면의 속도감 있게 그리고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나는 것처럼 긴박감 느껴지도록 연출한 장면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문턱이 낮은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로 좀 부드럽게 이 영화에 몰입하기 시작하셔서 그러한 레이싱 장면들 속도감 있는 레이싱 장면들에 푹 빠졌다가 두 남자의 어떤 우정 혹은 레이싱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로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원상에서 7000rpm 이 나옵니다. 자동차 운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전수 이죠. 쉽게 말하면 엔진이 얼만큼 펌프질을 하는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될까요? 7000rpm 7000rpm 이 굉장히 극도로 도달하기 힘든 수치인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정도 되면 엔진이 과열되고 또 그렇게 속도를 올렸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레이싱 하다 보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 브레이크가 견딜 수 있는가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강조됩니다. 브레이크 때문에 이 주인공이나 다른 레이싱카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극중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바퀴에 빨간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스파크가 튀는 거죠. 마찰열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그런 7000rpm이 중요한 숫자로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객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는 하나의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 정도 수치에 도달하거나 이걸 넘어서는 건 대단한 겁니다. 라고 레이싱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게 지금 엄청 빠른 겁니다. 얘가 지금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제시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7000rpm에 도달을 하면 뭔가 일반적인 운전과는 다른 그런 세계에 가 닿는다고 그러죠. 실제로 극중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포드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3000이 나오잖아요. 3000만큼 사랑이 어떤가요? 그걸 좀 비아냥대면서 3000이 뭐냐 하려면 7000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내필릴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참 어지간히도 엔드게임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엔드게임이 위대한 걸작은 아니지만 또 망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런 히어로물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대놓고 비난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히어로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비아냥되고 이런 거는 좀 관객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화에서 좀 이상적인 장면은 그 아내와 관련된 크리스찬 베일의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미인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국세청에서 왔다 그러죠. 그래서 정비소도 문을 못 열게 되고 이러한 처지에 처하게 되죠. 저축한 돈도 하나도 없다. 그러고 땡젤한 푼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우승 트로피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서 돈도 안 되는 저런 레이싱들 버리고 나는 이제 돈 버는 거에만 치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생계가 생활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가족이 있거든요. 아내와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자 아내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을 말립니다. 아니다. 당신이 레이싱을 해야 된다. 당신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렇게 말했던 거는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이 아내도 남편과 함께 크리스찬 벨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레이싱이라는 것이 이 남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삶의 동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원동력 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남편에게서 생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레이싱이라는 걸 뺏어갔을 때 저버리게 됐을 때 삶의 어떤 큰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했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을 위해서 매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다들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좋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화 전반에 계속 깔려있어요. 극중에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이 팀을 이룬 다음에 팀이 나가게 된 그 첫 번째 대회에서는 크리스찬 베일이 배제가 됩니다. 포드 회사의 정치질 때문에 그러자 그 아내가 도시락 같은 걸 싸와가지고 레이싱 경기 중계를 하고 있는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서 노래를 틀죠. 그리고 남편과 춤을 추게 되는데 죽을 고생을 해서 정말 혁혁한 공이 있는데 그 대회에 나가지 못한 남편을 위로하고 그 상심한 마음을 자신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그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달래주려고 온 것이죠. 그때 그 표정 눈빛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머금은 그런 표정으로 안쓰럽다는 듯이 남편을 이렇게 보죠. 남편은 짐짓 의연한 척 그리고 아내에게 굉장히 고마운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둘이 춤을 추거든요. 약간 좀 낭만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그 부부의 사랑 소홀히 다루지 않아서 또 인상이 남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영화 엔딩에서의 처리가 불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인상적인 장면은 아내와 관련된 장면인데 남편이 몇 대 명과 몰래 어디 다녀온 것을 숨겨요. 그러자 아내가 화가 나서 아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험하게 속도를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주황성도 침범하고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합니다. 협박하는 거죠.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둘이 같이 죽자 뭐 이런 거죠. 남자들이 보통 많이 아는데 나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데이트 폭력 중에 하나죠. 그런데 거기서 저는 나쁘게 느끼지는 않았고 또 그렇게 묘사되지는 않았고 그 아내가 하는 말은 레이싱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그것을 숨겼느냐 그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그런 걸 숨기면 안 된다. 다시는 나에게 그런 걸 숨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돈벌이 언제 정신 차릴래? 그러면서 진짜 7000rpm 막 밟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부부애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좀 이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팟캐스트들이 영화를 녹음하게 된다면 포드의 정치질 포드의 횡포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순수한 레이싱물을 원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소위 말하는 윗분들은 정말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상 결정 탁상 행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직접 현장에 가서 일을 안 해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밑에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야. 밑에서 정말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맷 데이먼이 좀 이상적이었는데 맷 데이먼 같은 경우는 팀의 수장입니다. 보스이자 포드와 계약을 맺어서 포드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중간 관리자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위에 부당한 압력을 막아내고 최대한 실무자들을 챙기려고 또 함께 고생한 사람들의 목표 열정에 대해서 보답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포드에게 밀리는 이상도 있습니다만 틈모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스폴라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포드의 정치질이 나오는 장면에서 저는 주목해서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어수선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화 다음쯤에는 스크린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워낙 한국 대작들이 개봉을 하게 되죠. 레이싱몰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관심은 있는데 조금 낯설다 이런 분들 이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말랑어말랑한 지점도 있고 전형적인 공식을 쫓아가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이 영화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52분의 러닝타임이지만 아 좀 지루한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갑자기 레이싱 경기 막 들어오고 기계음 엔진음 이런 것들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부부의 모습들에 주목해서 보셔도 좀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훌륭한 레이싱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모자르지 않나 생각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즐겁게 볼 수 있는 오락영화라는 점에서는 올 연말에 보시면서 한 해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포드대 페라리 녹음했고요. 다시 한번 저희 지금 강신영화제 설문 돌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5일까지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여율이 이거 극악이라가지고 큰일이네요.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저는 12월 달에는 조금은 자주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개봉할 저는 백두산 쪽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보고서 녹음할만하다 싶으면 녹음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